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이천시가 새로운 경기 정책 공모 2020 경기 퍼스트에서 땅으로 치유하는 경기마음 건강케어팜 조성사업으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수상을 통해 이천시는 약 50억 원의 사업비를 받게 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채민아 아나운서가 보도합니다. 경기 퍼스트는 경기도가 추구하는 공정, 평화, 복지에 부합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시군의 특별조정교부금 총 600억 원을 공개 경쟁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공모에서 이천시가 최우수상을 받은 땅으로 치유하는 경기마음건강케어팜 조성사업은 현재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글린공원 인근에 농업과 복지가 결합한 경기도 최초의 공공형 치유농업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경기도민의 마음건강을 책임지겠다는 의지와 우한교민을 적극적으로 포용한 이천남북권 주민의 따뜻한 마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심사위원단의 공감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경기마음건강케어팜의 전체 사업비는 약 170억 원으로 시는 이번에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 50억 원에 자체적으로 120억 원을 투입해 2022년까지 공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경기도 핵심 가치인 공정, 평화, 복지를 구현하는 경기도 최대 규모의 공모에서 2년 연속으로 최우수상을 받게 돼 무척이나 영광스럽다며 부족한 시 예산만으로 채우기 어려운 중요한 사업들을 중앙이나 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공모에 도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KBPS 채민아입니다.